이번 영상 주인공은 호반 서밋 DMC 힐즈라는 아파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당장 특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저희 살집 채널 영상 아시죠?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한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단지명은 호반 서밋 DMC 힐즈라는 곳입니다. 사실 DMC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DMC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DMC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560세대고요. 추천물량이 있어요.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의 25%가 추첨인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쉽다면 또 아쉬운 점인데 또 고양시에 이걸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지겠죠. 입주 예정은 2022년 12월이고요. 모직 공고일은 모든 청약 자격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청약 공고문을 보니까 어디에는 19일로 돼 있고 어디에는 20일로 돼 있어요. 물어보니까 20일이 맞닙니다. 20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6년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평형이 단촐해요. 84A, 84B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거는 공급금액 플러스 발코니 확정비잖아요. 이 금액은 6억 6천 6백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금은 20%고요. 여기 중도금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50%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입지 분석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은 좋다. 아쉬운 점은 아쉽다. 이렇게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더근지구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가 얼마 전에 분양한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네모칸이 DMC라고 불리는 업무지구인데 여기 방송국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 말은 더근지구에서 만약에 DMC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출퇴근이 굉장히 편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근지구가 또 이런 마포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고향시기는 한데 서울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의 경계선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대해 놓은 지도인데요. 여기가 DMC 힐즈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에요. 거의 마무리 수순입니다. 삼정코와 이런 데들이 남긴 했는데 이쪽은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강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하신다면 생활 편의성도 좋고 만족도도 높으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학군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난지물재생센터라는 데가 여기 더근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유해시설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 6.6억이라 되어 있죠. 이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인데 가격이 10억, 9억, 10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매제한 6년입니다. 그래서 현금화 시의 시세차익은 현금화 할 때 알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교통은 자차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제가 서울의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고양시, 이쪽은 서울인데 이쪽 마포구와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영등포하고도 가깝습니다. 이래저래 서울권에 진입하는 데 자차교통은 괜찮은 편인데 아쉬운 점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제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경희주완선 DMC역, 그리고 구호선 가양역이 모두 도보권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보권은 아닌 역세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강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로 봐서는 절대 다른 곳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원종 홍대선이라는 곳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덕은역도 만들 예정이래요. 다만 어디에 들어설지 위치 같은 거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입주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군인데요. 제가 동그라미치는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동그라미치고 있는 이쪽이 초등학교 교육지, 그리고 제가 체크박스로 넣은 여기가 중학교 교육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인접했으니까 도보 5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도 가까워요. 걸어서 15분이면 충분할 거리입니다. 개교를 언제 하냐면 2022년 9월에 개교하거든요.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다 10월, 12월, 7월, 11월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단지에 입주를 해 있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가정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난지물재생센터라고 구글에 검색어를 넣으면 연관 검색어로 악취가 뜹니다. 물재생센터가 뭐냐면 일종의 하수처리 시설이에요. 분뇨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가 덕은지구인데 여기가 재생센터예요. 거의 덕은지구 만한 크기가 재생센터고 이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어찌 보면 이 재생센터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덕은지구도 악취의 영향권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여기 가운데로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얼마나 좋은 방어막 역할을 해줄지 그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유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덕은지구처럼 주거지가 발달하게 되면 모종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중화로 딱 밑으로 내려버리라든지 이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개선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여기가 개선이 될 거다 아니면 개선이 안 될 거다 이거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 및 평면입니다. 요즘 단지 배치는 사실 다 좋아요. 안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에 지어진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빈 땅에 지어진 단지들은 조경도 좋고요. 동강거리도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단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 놀이터 이런 시설들도 꼼꼼하게 해놨어요.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단지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주변에다 산입니다. 산이 둘러싸여 있는 단지에 가잖아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잠도 잘 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입은 84A타입 B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또 둘러볼게요. 먼저 A타입입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여기는 물론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이런 곳에 지어지는 곳들은 보통은 4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베이고요. 4베이의 마통분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호반 서밋도 여러 번 둘러봤지만 좀 표현이 그런데 잘 뽑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납공간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안방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드레스룸같이 어떤 수납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알파룸이라든지 업무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간 자체는 제가 뭐라고 할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가격은 6억 6천 6백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B타입. B타입은 A타입하고 거의 똑같은데 다른게 있다면 여기 가운데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5베이고요. 그리고 또 이 5베이인데 여기도 공간 그리고 여기도 공간 이렇게 수납을 하거나 어떤 업무공간 이렇게 단독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이 두개나 있다는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처럼 애들이 점점 커가면은 엄마 아빠들의 독립공간이 없어지는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알파룸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 독립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분양가는 6억 6천 5백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가입하신지 24개월 이상 지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액이 예치기준금액을 넘으셔야 됩니다. 예치기준금액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기준으로 내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양시에 사신다 그러면 200만원이고요. 당첨 확률이 아주 낮지만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에 사신다 이런 분들은 서울은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있으셔야 1순위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고양시가 아닌 기타 경기도에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자녀는 다릅니다. 다자녀는 경기도 50%, 서울경기도 50%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1번 50%, 먼저 우선으로 선발하는 50%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경기도는 아니에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한다고 써놨는데 85제곱미터 이하면도 불구하고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다만 25% 추첨제에서 무주택 세대의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물량에서 18.75%가 추첨제 중에서 무주택 세대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6.25%는 무주택 플러스 1주택 이상이신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한테는 1순위 안됩니다. 1주택 이하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1순위로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100%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런 분들은 별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청약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도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많이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해시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청약 넣을 거 별로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약 자격이 만약에 어렵거나 청약을 신청하는데 내가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약 함께 읽기라는 코너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넣으실 분들은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